에베소서 6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과 아내를 다룬 뒤에 본문은 계속해서 자녀와 아버지와 종을 유한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계된 성서들에서는 본문의 종을 노예로 변계시켰습니다.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부모라는 것이 전제된 명령입니다. 그러면 즉시 의문이 생깁니다. 만일 부모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오리개는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주 안에서 라는 단어를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운 성경 주석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단어들을 삭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구약의 규례가 다시 그리소의 몸에게 현재의 진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명령이 신약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진리는 에베소서나 바울서심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나 자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구약의 민숙이에서는 이것을 20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18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마리아의 부주의로 인해서 에루살렘에 남겨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주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유배되는 것을 명령하지 않는 한 자녀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 동일한 명령이 아내들에게도 주어졌고 종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문제는 항상 권위있는 명령에 적개심을 가진 이성주의적인 철학자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령께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놀라운 명령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옳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부인하는 모든 변계된 성서들과 학자들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개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10개명의 5번째 개명이지만 앞에 4개명은 모두 약속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개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개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개명입니다. 두 번째 개명과 연관해서 주님의 자비가 언급되긴 하지만 그것은 형벌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서는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수에 관련된 통계를 낸 조지 갤럽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1번째 개신교 목사들이 사제들보다 오래 산다. 2번째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이 운동선수보다 오래 산다. 3번째 전문 직업인이 노동자보다 오래 산다. 4번째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5번째 벽돌을 나르는 자들과 기계공들이 다른 노동자들보다 오래 산다. 6번째 개신교 가정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가장 오래 산다. 7번째 유럽 군주의 아이가 가장 장수하지 못한다. 8번째 개신교 국가의 부유한 시골 지방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장수한 사람들이 많다. 9번째 평균적으로 가장 장수한 사람들은 미국의 중서부 즉 아이오아주, 네브라스카주, 일리노이주, 켄자스주, 오클라마 호주의 시골 지방에 산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모두가 알다시피 늙은 개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강아지에게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재단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모두 함께 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90%가 그렇습니다. 교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한 후 놓아주겠노라.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곤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부약 재판관계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고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숲꽃 사람들을 일깨워주더라. 이 구절은 교육과 관련된 신약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 혹은 교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혼육이 아니라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지금 아이들에게 해초리를 가지고 읽고 쓰고 세마귀를 가르치듯이 가시와 찔레를 가지고 숲꽃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국의 교육계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불순종은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교도소나 또는 한국의 교도소, 세계의 교도소들은 수많은 수감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징계와 형벌로 자녀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말과 지시로 훈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두 가지 방법의 교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계, 이것은 매질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이러한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4절은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좌절하는 자녀는 새로운 혁명론자, 볼세비키나 히피, 이렇게 마약중독자 또는 신도덕주착론자, 음악을 통한 인종의 대화 이런 것 등으로 달려가서 사랑과 거기서 위로를 찾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호통이나 치고 명령 일변도로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귀여워하고 지나치게 너그러운 것도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매질하십니다. 사랑은 긍정적이고 매질은 부정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매는 반항과 건달짓을 낳게 만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은 범죄와 의존감을 낳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 속게 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남북전쟁과 노예제도에 대한 일반 개인의 견해와 상관없이 이 사실들은 모두가 진리이고 아무도 이 진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신약은 종은 주인이 있는 곳에 머무르며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약은 설교자가 만약 이것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따르면 구원받은 주인과 구원받은 종 사이의 속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노예는 처음부터 함족의 제도였고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아랍 노예 상인들은 영국인이나 네델란드인이 바나나를 식기 위해 배를 대기 전에 이미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1700년대와 1900년 사이에 미국으로 팔려간 아프리카인들은 빈민가에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차거와 수영장, 고급 낚싯대와 골프채, 최고급 침실과 욕조, 요트, 캐딜락 등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가 남부는 흑인들 때문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빚은 1940년 이전에 적어도 두 배는 갚은 것이었습니다. 흑인들을 다시 여행 경비 없이 나이지리아나 황금해안, 가나에 있는 황금해안으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번 제안을 하고 반응이 어떤지 보시면 됩니다.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노 케네디의 자가용 비행기를 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보다 마침내 자유롭다고 말한 그 사람보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감독자나 사장이 여러분 앞에서 지저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시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행한 것을 보상받을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마틴 박사는 점진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기독교의 부산물이라고 잘못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경제적인 동기가 저변에 깔린 정치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조한 그 당시의 설교자들의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사실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아주 분명합니다. 마틴 박사는 참된 성경적인 기독교가 노예 제도 폐지를 가져왔다고 은근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예 매매는 노예 해방 선언이 있은 지 50년 이후에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1938년에서 1950년 사이의 유럽의 노예들은 1800년에서 1900년 사이의 미국보다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노예 거주지에는 수백만의 노예들이 있으며 미래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게시록 6장 15절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칙은 폐지되지도 않았고 무시되지도 않았습니다. 방법을 바꾸고 정의를 바꾸며 외양을 바꾼다 해도 모든 일은 다 잘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만이 믿기를 물 뿐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 중에서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수동적이고 로봇 같은 혼혈 인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본문의 방금 후반부는 인종 통합론자들과 통합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각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자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나 에큐메니칼 공예의 설교자들이 이 구절들을 사사로이 해석해서 사회적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로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성경은 단 한 번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이슬람교도나 프랑스 혁명, 그런 데서 사용된 의미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현 시대에는 성경을 거부하고 과학을 숭비하는 죄인들이 국제사회주의를 실행하는 것을 참아야만 합니다. 그 운동을 저지하거나 그 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거나 그것을 믿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성경으로 정당화시키려고 시도하거나 성경적 기독교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장해서는 안됩니다. 인종통합을 쉴 새 없이 직거래되는 자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워싱턴 DC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과 인류의 형제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단 한 명의 흑인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고집쟁이들은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고집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완고하고 편협한 고집쟁이들은 바로 20세기의 자유주의 목사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편협성은 종교개혁 성경인 한글 킹잼 성경에 대한 보수주의 학자들의 불타는 증오심과 비길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이 종을 올바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종을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주인은 종이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사람처럼 대하고 만일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빌레몬서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루마니아나 헝가리, 중국,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사악한 짓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의입니다. 리차드 운브란트는 마르크스와 다인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감옥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엉클 톰이 시몬 리그리에게 당한 것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이나 전미흑인향상협회, 인종평등회의, 전미교육협회 이런 공산주의 기구들 이들이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무시하는지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됨, 통합을 말할 때 이들은 성경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한 통합이나 하나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엔겔과 마르크스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차이도 깨닫지 못합니다. 10절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본문은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과 관련된 매우 투쟁적인 구조입니다. 성도들의 인도자는 대장이십니다. 구원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반드시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군대를 가지고 계신 전사이십니다. 그들은 전쟁이라 불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군대를 향한 얼마나 많은 반대자들이 있다 해도 진정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대적들과 맞서서 끝까지 싸우는 훈련되고 무장한 군사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만족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전장에서 행군하는 자들은 자신의 교육, 지혜, 재능, 돈, 머리, 교양, 배경, 혈통, 명성, 성품, 타고난 능력 등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적은 울부짖는 사자이며 이 대적은 6천년의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성공적으로 모든 사람을 물리친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M16과 75mm 노반동 기관총, 바주카포, 슈루탄, 네이팜탄, 총검, 참호형 당검, 탱크, 박격포, 대포, 전투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본문에 묘사된 갑옷은 분명 1세기 로마 보병의 갑옷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보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보병이 차지하는 비용은 아주 큽니다. 전쟁에서는 왕이든 장군이든 귀족이든 모두 보병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에서도 조리나 병이 차나 포, 마, 상을 잡을 수 있고 심지어 왕을 위협해서 장군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실제로 신분이나 계급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결국 이 졸 즉 병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그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려면 그 나라를 점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직접 싸워야만 합니다. 누군가 전쟁은 지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모든 요소들이 전쟁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과 조주, 울부지즘과 절규가 전쟁에 있습니다. 절망과 불길, 불행과 슬픔, 광기, 더러움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같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임하는 군사로서의 각오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실제로는 자각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행정관이나 양산할 뿐입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6장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화약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보병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바울이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군사에게는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송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강구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군인에게는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군인은 견고하게 서서 적을 대적하고 호통을 쳐야 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자신이 밟고 있는 땅 한 발자국마다 평당 1억이 넘는 것처럼 굳세게 투쟁해야 합니다. 보병 개개인들은 전투에서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등할 때 결정적인 요소들이 됩니다. 다른 조건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해도 그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보병들입니다. 게티스버그 전쟁이나 모스크바 전쟁에서 그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직접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의 사기와 결의와 전쟁 수행 능력은 전혀 예상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군사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역사상 그 어떤 전투에서보다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바울이나 웨슬리, 존 후스, 밥 존 시니어, 제이 프랭크 노리스, 빌리 썬데이, 마틴 루터, 피터 왈도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악과 어두움의 세력에 대항하여 수백만의 거듭나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고 있던 무수한 사람들을 구해낸 사람들입니다. 론메리나 샤룰마누, 나폴레옹, 모택동, 포레스트, 캐슬링 등의 사람들도 휴스나 사보나놀라, 폭스, 휘필드, 모리슨, 운브란트, 피터 왈도, 위클리프, 레이먼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11절에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그의 수하에 정사들, 권세들, 보자들, 통치자들, 왕들, 시장들, 교황들, 주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군대들, 해군들, 왕국, 공예, 교육가들을 두고 있습니다. 마귀는 러시아가 오수년이 걸려도 모으지 못하는 군대를 24시간 내에 모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군대들은 세기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마귀는 무신론자, 성도착자, 호색가, 우상숭배자, 마귀들, 거짓말쟁이들, 강도, 부정부패 관료, 살인자, 약탈자뿐만 아니라 보수주의 신학자, 근본주의 목사, 거듭난 그리스도인, 자선사업가, 박예주의자, 경건한 금욕주의자, 구령하는 목사, 보금전도자, 심지어 다윗, 베드로, 바울, 모세까지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을 회복하고 의미를 보존하고자 열망하는 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호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역은 군대의 최전방을 고의로 파괴하고 최전방으로 갈 식량 배급을 다 먹어치우고 급양대를 끊어놓고 명령체계를 봉쇄하고 난 뒤에 원제복, 즉 최초의 원본을 입고 뽐내며 다니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혼란시키는 무리들은 바로 한글 킹잼 성경을 공격하는 목사들과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실제 전쟁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적들이 반격하는 최전방에서 자신의 무기를 분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잘 알 것입니다. 갑옷은 일곱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띠, 두 번째 흉배, 세 번째 군화, 네 번째 방패, 다섯 번째 투구, 여섯 번째 칼, 일곱 번째 견갑이라고 하는 정강이 바지입니다. 이 군사는 기병대의 공격과 적군의 날아오는 하사를 버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항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사의 무릎은 보호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강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갑옷의 등감 역시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 군사가 적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병사가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면 등에 화살을 맞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최전방에서 적들을 향해 공격을 압박해 갈 때 자신의 부대원들이 자신을 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가니나 왈도, 루터, 휘필드, 썬데이, 토레이, 스코필드, 라킨, 운브란트, 포포프, 워치마니는 최전방에서 적들의 동태를 간파하는 뛰어난 척후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대들은 전투시 후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태각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11절은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적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정렬한 고대의 전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고대 전투에 보면 병사들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기준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을 대항해서 함께 서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고대 전투의 모습에서 나온 찬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들은 대부분 19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 뒤로는 모든 군대들이 은퇴해서 고향집으로 가버렸을까요? 현대 전쟁은 윤통성이 있고 유동적이며 변덕스럽고 치명적인 숨바꼭질 게임입니다. 깃발을 가지고 척후병처럼 앞으로 진격하면 목표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영국식 방진에서는 한 사람이 이 열에서 이탈하면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현대의 공격에서도 하나의 소총 부대가 나고하면 다른 부대의 측면이 적에게 포위될 수 있습니다. 개개의 병사들은 전투선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병사의 사기, 용기, 결단력은 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트렌치, 알포드, 잉글리쉬, 빈센트, 밥존 3세, 살몬드, 메이첼, 워필드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전열을 흩트릴 때 전체 군대가 동요하며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 성경인 킹잼 성경을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형제들을 적의 공격에 노출시킨 채 도망쳐버린 타령병과도 같습니다. 성경 비평가들과 성경을 변개시키는 무리들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지 않고 타협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군사는 마귀의 계략을 모르지 않습니다. 참된 군사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은 구원이나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성, 피해속재, 부활, 재림, 성별, 헌신, 구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교묘한 술책과 계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에베소소와 요한복음, 다니엘서에 나오는 통치자입니다. 이 통치자의 소화들은 현 세상 체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 자란 야생의 아프리카 사자와 싸워본 분이 계십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면 다시는 쉽게 사자와 싸울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강적을 이기려면 이쑤시개나 과일 깎는 칼보다는 더 나은 무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져선 안 됩니다. 끝까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총알을 쏠 때까지 서 있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지도자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은 독일의 병사와 비교해 볼 때 참으로 군인답지 못한 자들입니다. 1944년 겨울에 러시아인들은 스몰랜스크 밖에 참호해서 19살 된 하사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소대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총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죽은 소대원의 탄약통을 뒤져서까지 계속 총을 쏘아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총들까지 다 쏘아댔습니다. 붕대로 감싼 그의 한쪽 팔은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나 되는 얼어붙은 참호의 가장자리에서 어떠한 유용한 무기도 없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총검을 그의 가슴에 대고 손을 들라고 말하자 그는 그들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기가 충천한 그리스오인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전투에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영국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독일군이 반격하는 동안에 그는 죽은 채 하면서 누워서 한쪽 눈을 살며시 뜨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독일군 소령이 눈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추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총을 맞았던 것입니다. 영국인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죽은 채 하고 있었습니다. 3분쯤 지난 후에 30피트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옷이 피로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던 그 독일군 소령이 다시 똑바로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라서 죽은 채 하고 있던 그는 잠시 동안 얼어붙은 듯이 경직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 독일 장교는 마치 상관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의 발꿈치를 붙여 격려하고 자신의 관등 성명과 자신의 사망 시간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큰 소리로 하이 이틀러 라고 말한 뒤에 눈속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인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러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철천지 온수처럼 보여지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성향은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경을 변개시킴으로써 가속화되었습니다. 성경 개정위원회들은 이러한 군사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한 아무도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독일 병정과도 같이 강인하고 사기가 충천한 군사는 인간한 신학교보다는 프랭크 노리스의 교회 주일학교의 소년들 가운데서 찾아보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방어를 위한 무기나 공격을 위한 무기로만 무장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전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격과 방어입니다. 상대 선수에게 공격을 가하는 곤투 선수나 적에게 총검으로 공격을 가하는 군인이나 모두 방어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곤투나 유도, 합기도, 태권도, 가라데, 쿵우, 레슬링, 격투기 등 모든 시합에서 수비나 방어는 공격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펜싱 선수도 찌르기도 하지만 피하기도 해야 합니다. 검도 역시 피하기도 해야 하지만 상대방을 치기도 합니다. 공격과 방어는 모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공격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성령의 칼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킹잼 성경에서 장과 절의 숫자, 달락의 제목, 이텔릭체, 비논리적인 단어들, 다른 책들로부터 추가된 것,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들, 요한일서 5장 7절, 후대 필사본에서 온 것들만 제외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실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군인이라면은 서있어야 합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말고 적과 대항하여 서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서있어야 합니까? 근본주의자들이 서있던 곳에 서있어선 안됩니다. 루터가 서있던 곳인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무장한 채 갑옷을 입고 여러분의 명령자이신 주의 군대의 대장과 함께 전투에 임하셔야 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에 주석가들과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여러분 뒤에서 절대 무호한 성경 같은 것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가슴같이 소심하고 겁을 집어먹은 창백한 얼굴로 꽁무니를 뺄 것입니까? 여러분의 칼을 내동댕이 치고 방패를 내려놓은 뒤 맨발로 적군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은 신학을 공부했고 박사학이도 있으니까 당신이 이겼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외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두원에게 자원에서 모인 3만 2천명의 대부분을 내버리라고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겁장이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겁장이들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사람의 힘은 바로 허리에 있습니다. 종들도 그가 섬기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이 부르심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허리띠를 맨 솔직하고 정직하며 편견 없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고안된 혼합되고 부피한 마음에서 나온 성경 주석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만큼이나 복잡하고 난해에서 어떤 진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의 의를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오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의위에다 에베소서 4장 5장에서 언급된 그런 실천적인 명령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과해 주신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투에 임하기 위해 그 의를 실제로 붙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